어? 어? 아니 오빠 이건 아닌가 하지마 형 해보자 아니면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해볼까? 이렇게 해보자 두 번째 나도 그 두 번째 그래 너 계속 저기서 하는 얘기 따라하지마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해 오빠가 연기가 많으셔?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세마음금보다 먼저 태어나셨어 이렇게 해보자 이거야 내가 보기 이거야 이 배치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패티김 데뷔 장면 내각 지석진 출생 세마음금동입니다 야 우리가 이거 하나 야 이거야 야 패티김 데뷔 1958년에 데뷔하셨고요 진짜 석진이 형 진짜 세마음금동안 전혀 태어나신 거야? 야 패티김 데뷔 와 데뷔를 언제 하셨길래 2 2